단식에서는 아직까지 패가 없는 강진 선수 옆돌리기 득점이 네, 좋네요 강진 선수도 득점 성공 하얀 공의 진로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빨간 공 옆으로 키스가 먼저 지나가고 그 이후에 득점 인사를 하네요 원했던 두께보다는 조금 잘못 맞으면서 득점이 만들어진 거죠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득점 연속 득점 응원하고 있는 크라우네테 선수 1세트를 아무래도 크라우네테가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더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 이렇게 첫 번째 초반 득점이 상당히 또 세트 중요하게 차지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응원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오, 네 이렇게 또 행운이 따르네요 그렇죠 사실 키스가 나기 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넘어가는 진행이었어요 다행공의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던 공이 지금 빨간 공과 키스가 나면서 지금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된 거죠 강지은 선수 계속해서 좀 운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연속 3득점 이런 행운이 왔을 때 네, 또 더욱더 이제 침착하게 공격을 또 해내야 됩니다 네, 백민주 선수와 함께 상의를 해봤는데요 타임아웃 팀 리그 그리고 이렇게 복식으로 진행이 되는 세트에서는 팀원 간에 또 이런 의견을 나누는 게 사실 볼거리죠 네 지금 빨간 공을 직접 공략을 하기에는 키스의 부담이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샷 시도를 하지 않을까 네, 원뱅크 시도네요 와 정말 시도 좋았는데 정말 아쉽게 빛나갔습니다 정말 좋은 두께로 출발이 됐는데 네 네, 약간의 스피드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가 필요했죠 이 정도